민족학교 등 비영리단체들이 실시한 어린이 건강그림 전시대회 입상자 60명이 발표됐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들은 정부 혜택 건강보험, 헬시패밀리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기 위해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 오는 23일과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어린이 그림 전시회에는 대통령 당선인인 오바마와 연방상하원 의원도 초청해 뜻을 알릴 계획입니다. 오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시회입니다.